첫번째, 아내의 외모 변화에 주목하라. 여자들은 대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압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한답니다.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대해 상당히 공을 들인다면 아내의 인생에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. 특히 아내의 바뀐 화장법에서 아내의 심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요. 맨 얼굴로 지내던 아내가 화장을 시작했다면 자신을 여성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. 다시 말해 어떤 놈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어졌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. 또한 옅은 화장에서 짙은 화장으로 바뀌었다면 그 색깔만큼이나 외도의 깊이가 상당해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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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